제가 줄기의 샘플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 한 단체입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합니다. 막말로 돌도 씹어먹던 옆였네요. 병원 갔다 오더니 시름시름 안다가 그 병원 새끼들 너가 거 아니야. 이 차트까지 보여주면서 딱 잡아 떼는데. 스키즈 기법을 이용해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요. 환자의 체세포를 인식합니다.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한다고 해서 단체병 치료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암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다는 게 합치만 세포인 셈입니다. 방송국 앞은 수많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미 PD 추적 시청자 게시판에는 취재 윤례를 어기고 무리하게 취재를 진행한 PD 추적팀에 대한 비난과 항의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고 몇몇 단체들은 벌써부터 실력 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